안녕하세요 센총룡스TV 케아쿠아입니다 오늘은 4월의 봄날을 아주 그냥 싱그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닌텐도 스위치 4월 신작 게임들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일단 3월에 트라이앵글 스트레이트지로 나쁘지 않게 출발했고 또 좀 있으면 출시 예정인 별의 커비까지도 3월 역시 꽤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4월에는 어떤 뿔 같은 게임들로 우리들의 게임라이프를 즐겁게 해줄지 바로 보러 가보자구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겟잇 자 4월 첫 번째 신작 게임입니다 바로 MLB 더 쇼 22인데요 드디어 MLB 시리즈가 스위치로도 최초 발매가 튭니다 휘파도 마찬가지고 MLB도 마찬가지고 이 빌어먹은 축구 야구 게임들은 매년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엄청난 욕을 받지만 너무나도 미친 중독성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아무래도 스위치 특성상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보면 성능 면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모자랄 것 같지만 역시 스위치는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휴대성으로 승부를 보겠죠잉? MLB 더 쇼 22는 4월 5일에 스위치, 플스5, 플스4, 엑시스, 엑시스, 엑스박스1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아 참고로 드럭스 에디션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4일 얼레이셉스가 적용되어서 4월 1일부터 게임을 즐기실 수 있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레고 스타워즈 스카이워커 사가입니다 우리의 레고 시리즈의 새로운 타이틀인데요 이번 타이틀 역시 액션 어드벤처 장르로 스타워즈 사가의 9개의 영화를 모두 게임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레고 시리즈 게임입니다 제다이, 시스, 반군, 현상궁 사냥꾼, 드로이드, 후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은하계의 수백 명의 캐릭터들을 직접 플레이해보실 수 있고 다양한 우주선들을 타고 은하계를 누비며 전투를 펼칠 수도 혹은 내륙에서 칼들고 멋들어지게 칼춤을 땡길 수도 있네요 지금까지 출시된 레고 게임들 중 그래도 가장 기대되는 작품으로 스타워즈 세계관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고민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레고 스타워즈 스카이워커 사가는 4월 5일에 스위치, 플스5, 플스4, PC, 엑실, 엑시스, 엑스박스1으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크로노 크로스 더 레드컬 드리머스 에디션입니다 와 이 게임 개인적으로 스위치랑 굉장히 잘 어울릴법한 게임이네요 전설의 고전 명작 JRPG 게임 중 하나죠 바로 크로노 트리거의 후속작인 크로노 크로스의 리마스터링 작품입니다 뭔가 복잡하지만 그냥 고전 JRPG인 크로노 크로스의 리마스터 판이네요 아 그러나 전작인 크로노 트리거의 내용에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크로노 트리거를 꼭 즐겨보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크로노 트리거가 시간여행을 해나가며 미래를 바꾸는 내용이라면 크로노 크로스는 두 세계가 교체하는 평양 세계 속에서 또 다른 세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모험을 그려내고 있네요 3D 모델링의 HD와 캐릭터 일러스터 리파인 BGM 음질 양상 등 다양한 부분에서 리마스터링 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워낙에 고전 게임이다 보니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없습니다 아 거기다가 한구라도 안 해주는 건 진짜 리얼로 충격이네요 크로노 크로스 더 레디컬 드림버스 에디션은 4월 7일에 스위치, 플스4, PC, 엑스박스1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작 게임은 더 하우스 오브 데드 리메이크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이 빌어먹을 하우더가 스위치로 출시가 되네요 작년 여름부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드디어 나온다니 너무나도 기대가 듭니다 하우스 오브 데드는 90년대에 오락실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그 막 오락실에서 총 들고 쏘면서 좀비들 죽이던 기억이 나죠잉? 근데 저는 엄청 못해서 끝도 없이 죽어나가는 기억이 납니다 암튼 이번에 스위치로 발매되며 구례필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으며 오리지널 플레이의 향수를 적절하게 녹여내어서 다시 한번 오락실의 그 산뜻한 과거를 추억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 오브 데드 리메이크는 4월 7일에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아 근데 아쉽게도 한국 발매는 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이쇽을 이용해서 구매하셔야 될 것만 같습니다 다음 시작 게임은 해피의 소박한 버거 농장입니다 호러 어드벤츠 장르의 게임으로 여러분은 마을 외곽에 있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패티를 굽고 감자를 튀기고 음료를 따르며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손님들의 주문을 잘못 응대하거나 조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손님들이 빡치게 된다면 우리의 주인님 암소 해피가 결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겠죠? 하하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손님말만 잘 듣고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 탈은 없을 테니까요 뭔가 게임 타이틀만 보고 캐주얼한 탈쿤니의 게임인 줄 알았는데 뭔가 엄청나게 소름돋은 암소 해피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덜덜덜덜 해피의 소박한 버거 농장은 4월 8일에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시작 게임은 13기명 빵이군입니다 와우 이 게임이 스위치로도 등장을 해버리네요 사실 플스에서 엄청 갓겜으로 유명한 게임이라서 할인 소수대도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때마다 이 게임은 스위치로 출시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스위치로 출시를 해버립니다 SF 드라마틱 어데지전의 게임으로 시대로 뛰어넘어 만난 13명의 소녀소녀가 기병이라 불리는 거대한 로봇에 올라타 1위의 존망에 걸린 마지막 싸움을 펼쳐나가는 스토리를 그리고 이 내용 매우 아름답고 뛰어난 스토리텔링이 가히 갓겜의 수준이 올라와 있으며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2D 그리아피과 OST가 굉장히 훌륭한 탈틀입니다 그러나 게임 플레이 자체가 대부분 텍스트 어드벤처라 이야기를 따라가며 군기를 선택하는 방식이라 생각보다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하네요 화려한 액션성에 중점을 주시는 분들은 이 게임 패스 13명 방위권은 4월 14일에 스위치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작 게임은 디펜드 더 룩입니다 루그라이크 전략 보드 게임과 타워 디펜스 장르가 합쳐진 게임으로 침해 피어는 전혀 무리를 처치하여 살아남고 이 땅을 구해나가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네요 일반적이 실시간 타워 디펜스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방어 타워를 만들며 몰아치는 몬스터들을 막아내야만 하는데요 이 게임은 조금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략 턴제 요소가 가매되어져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털에 영웅들을 기가 막히게 컨트롤해 나가면서 다양한 전술을 펼칠 수가 있네요 사실 이 게임 역시 PC로는 이미 출시된 게임으로 게임 자체는 나름 재밌지만 영웅 밸런스 조절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평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펜드 더 룩은 4월 14일에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시작 게임은 아누카드입니다 하늘 위를 떠들고 있는 아주 평화롭던 아누카드 왕국이 어느 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고 아주 작은 사만화를 제외하고 온 세상이 몬스터들로 가득가득한 던전으로 변해버리는 세계에서 펼쳐지는 액션 RPG 게임이네요 여러분은 이 아름답던 낙원인 아누카드를 되찾기 위해 선택된 자 벨 위더가 되어 세계의 던전을 탕몸에 나가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런 투데이션 RPG 게임들은 스위치와 가장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기대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하네요 아누카드는 4월 21일에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PC 등 탑 플랫폼은 추후에 발매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시작 게임은 갓뉴 2 하쿠마 코지로입니다 2D 액션 플랫폼 장르의 게임으로 주인공인 미야모토 무사시와 코지로 사이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된 갈리오지마 섬까지 여행을 떠나는 스토리를 그리고 있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17세기 판타지 일본을 느낄 수 있고 함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통해 다양한 전투방식을 펼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전형적인 플랫폼 게임이니만큼 돌진, 이단점프, 벽점프 등의 기본기를 탄탄히 축제해서 앞을 가로무는 다양한 적들을 부수고 다시 한번 차사키 코지로를 만나러 렛츠 깨를 해보자구요 갓뉴 2 하쿠마 코지로는 4월 21일에 스위치, 플스4, 엑스박스1, PC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작 게임은 기기계계 검은망토의 수스키끼입니다 도트그래픽의 레트로 개함성이 그대로 묻어있는 액션 슈팅 게임이네요 게임은 여러분이 5명의 캐릭터 중 1명을 선택해서 다양한 무기들을 활용해 나가며 요괴들을 쓰러뜨리시면 됩니다 나름 기기계계 시리즈는 유명한 것 같지만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뭔가 이런 고전 감성의 도트그래픽 게임들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한번 추후에 할인한다면 깨랩해볼 것 같습니다 기기계계 검은망토의 수스키끼는 4월 21일에 스위치, 플스4로 발매될 재정이네요 다음 시작 게임은 요마와리3입니다 이 게임은 어린 소년, 소녀가 주인공인 게임으로 자신이 걸려있는 저주를 풀기 위해 밤거리를 헤매며 귀신을 피해 잃어버린 추억을 되찾아나가는 공포 어드벤처 게임이네요 여러분은 밤길을 돌아다니며 손전등으로 아이템과 귀신도 찾고 다양한 방법으로 달라붙는 귀신도 떼어내면서 잃어버린 추억을 되찾아나가시면 트레일러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삐잼과 기묘한 분위기가 게임 자체는 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게임이 너무너무 아쉬운게 한글 지원을 해주지를 않네요 요마와리3는 4월 21일에 플스4 스위치로 발매될 재정입니다 다음 시작 게임은 이 베스볼 파워풀 프로야구입니다 야구 게임 장르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누르고 있는 작품으로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제발 한글화를 바랬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한국어 지원은 물 건너간 것 같네요 그래도 전작과의 차이를 살짝만 둘러보자면 석세스, 파워패스, 연관나인 등의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낸 오리지널 스타트가 활약할 수 있는 파워파크 모드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파워파크는 전세계 플레이어가 모이는 테마파크로 온라인 모드를 통해 다양한 대전을 펼쳐볼 수 있다는게 아주 그냥 꿀잼일 것 게디요 이 베스볼 파워풀 프로야구는 4월 21일에 스위치 프리스포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더 서펜트 로그입니다 중세의 판타지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네요 여러분은 신비한 연검수사가 되어 왕국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세상을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연검수를 사용하며 다양한 종류의 포션을 직접 제조하기도 연구하기도 해나가면서 저주받은 땅의 주민들을 구해주시면 되네요 또한 여러분은 다양한 동물들을 길들여서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직접 동물이든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변신도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꽤나 재밌어보이는 게임으로 한국어 지원도 된다니까 한번 살짝 기대해봐야겠네요 더 서펜트 로그는 스위치 프스5 PC 엑셱 엑시스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트랜 실비입니다 이 게임은 귀여운 사이보그 소녀 실비가 주인공인 게임으로 여러분은 검과 엘리먼트 슛을 날리며 적을 박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메트로베니아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네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런 도티그래픽의 바닥에 가시같은게 박혀있으면 아이워너비 시리즈가 자꾸 생각이 나서 먼저 두려움이 엄습하는데요 그래도 이 게임은 PC로 먼저 즐겨보신 분들의 평가를 보면 나름 난이도가 엄청 어렵지는 않은 편이라서 저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큰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할로우나이트 블라스포머스 오리 캐슬베니아 등 대부분의 메트로베니아 게임들이 뭔가 엄청 어두운 편이라면 이 게임은 꽤 밝은 분위기 속에서 펼쳐지는 게임이라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느낌일 것 같았네요 오호 기대가 듭니다 트랜실비는 4월 28일에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시작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입니다 제목 그대로 스포츠 게임들이 총집합되어 있는 타이틀인데요 조이콘을 휘두르며 스매싱을 날릴 수 있는 테니스 완벽한 손목 스냅을 사용해 회전을 먹일 수 있는 볼링 공격과 방어를 멋들어지게 수행할 수 있는 검술 레그 스트랩을 다리에 착용하고 멋들어진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축구 리시브 토스트 스파이크로 이루어지는 서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을 온라인으로 전세계 유저들과 실력을 겨뤄볼 수 있네요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는 4월 29일에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아 패키지판은 레그 스트랩 즉 허벅지에 차는 스트랩이죠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다운로드판보다 만원 정도 비싸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4월 출시 예정인 닌텐도 스위치 신작게임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역시나 4월 가장 기대되는 게임은 하우스 오브 데드저잉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아주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이 게임 역시 파트 게임 찾으신다면 친구 가족과 함께 재미있게 즐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뺏뺏 구독 부탁드립니다 ㅎ 바이바이